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를 중계해오던 서울의 소리 계정을 해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코리아 유튜브가 서울의 소리의 유튜브 계정을 해제했다는 것은 바로 삭제했다, 폭파했다 하는 겁니다. 그 계정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서울의 소리 채널에 접속하면 사용자가 게시한 자료와 관련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제3자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서 계정이 해제됐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뜬다고 합니다. 서울의 소리의 100원 정도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의 소리 유튜브 계정이 삭제됐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공개한 뒤 앞으로 서울의 소리 계정이 복구될 때까지 이곳에서 방생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구독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유튜브로 혐오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또는 유튜브로 개인 사생활 침해, 인격 말살 이런 것들을 할 경우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 가운데 한쪽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는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작권 침해에 대해서 여러 건 접수돼서 계정이 해제됐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계정에 지금 유튜브를 저 밑에 양산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문재인을 비방하는 소리를 했는데 그걸 계정을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털어줬다고 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제작권의 침해를 받았다라고 해서 계정이 폭파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그동안 응징 취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정인, 특기 우파 진영의 인사들을 쫓아가서 응징 취재한다 하면서 응징 취재가 아니죠. 취재 제도를 하지도 않고 가서 야단하고 소란 피우고 이런 걸로 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역시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화통화를 했고 그걸 MBC 스트레이트 팀에 갖다 주기도 했고 또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방송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생활 또는 자기의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침해받고 있는 이러한 것들 여기 사건들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관계없이 다 보도를 했다가 약 3개월 정도 이렇게 수익처분 또는 업로드 관련된 수익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처분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면서 양산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문재인을 향해서 했던 방송들. 그걸 가져와서 녹음해서 그대로 틀어줬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개정을 폭파했는데 그러자 또다시 다른 개정을 올려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곳을 방송을 할 테니까 구독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중순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 녹취력을 MBC에 제공을 했고 MBC가 이를 공개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명수라고 하는 촬영기사라고 알려졌는데 김건희 여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뒤에 김건희 여사의 모든 내용들을 한 6개월 동안 녹음을 했고 그 가운데 7시간 한 45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보면 이 내용을 방송하면 안 된다 동생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님 저도 남자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다 보도를 하려고 처음부터 녹음을 하고 접근을 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공략하기 위한 접근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는 본인과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걸 알고 나중에 이게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합니다. 대개의 경우 자기가 사적으로 통화했는데 그걸 방송에 낸다고 할 경우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을까. 특히나 남편이 대통령 후보고 배우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본인이 총화한 걸로 인해서 결국은 크게 방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방송이 나오고 난 뒤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클럽이 지금 10만 명 가까이 이루어지고 그 당시 한 2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듣고 김건희 여사가 진짜 예장보다 이렇게 하면서 원더건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지원하고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MBC가 이런 보도를 하고 난 뒤에 김건희 여사 측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이른바 금건희 녹취록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서울의 소리는 보수단체의 문재인 전 문재인의 평산사저 고성집회의 맞포를 놓겠다면서 지난 1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대형 확성기와 마이크를 동원한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원들은 서로 집회 중개 영상에 신고를 해달라고 독려했었습니다. 신고해달라고. 결국 신고가 누적돼서 서울의 소리 유튜브 계정이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걸 알고 또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요리로 올릴 테니까 많이 구독해달라 하고 있는 걸 보면 백은정도 이런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개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면서 하는 것은 수익을 바라고 슈퍼챗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바로 돈을 쏴주는 그런 이익을 노리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양산에서 집회하는 사람들 그렇게 혐오스러운 발언을 쏟아내는데 그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쓰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빨리 중단시키라 하고 유튜브 측에서도 요구를 했던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똑같은 형태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주 앞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기가 지금 잠 못 자고 울고 있다. 수험생들이 공부에 큰 방해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거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다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고 밤시간에 들어오는데 이 집회가 보통 9시까지 연기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통 9시 넘어서 대통령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나가버리니까 대통령이 없는데 거기 대통령 사주 대나놓고 떠든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 말하자면 괴롭힘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과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저기는 5년 동안 부자질러 놓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의움만 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처벌하라고 그러는데 이미 검찰 수사를 해서도 주가 조작이 없는 걸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진영에 문재인 사주에서 앞에서 집회를 하니까 그 보복 조치로 누가 나갈 것이냐. 내가 나가겠다 하고 손 들고 나온 것 아닌가. 그러면서 그쪽 진영 사람들로부터 뭔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백은종의 유튜브 계정이 폭파된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하겠다고 하니까 유튜브 측에서도 또다시 거기 새로운 개정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